영화관 업계가 영화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영관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정책을 재검토해달라고 호소에 나섰습니다. 한국상영관협회는 방역수칙에 의해 상영관 내 음식물 취식이 금지돼 영화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작년 영화관 매출은 2019년 대비 70% 이상 줄어들었습니다. 코로나19로 관람객이 급감한 가운데 매출의 20%에 달했던 매점 판매마저 막혀 실적 타격이 컸던 겁니다. 협회는 음식물 취식 허용 시 감염 우려에 대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영화관람객 5200만 명 가운데 단 한 건의 추가 감염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